이번엔 소두 나도 찌질이 가야겠다 찌질이 됐어 오케이 덥다 어 진짜 더워 됐어 이제 머리는 이제 개 작아 보자 머리만 작은거 아냐? 어 내가 볼 때 하트한테 심장 맞겠다 심장 넣어 목 맞을지도 몰라 목 개두꺼워 목에서 그 목에서 약간 공룡 느낌 난다 멀리서 보니까 그거 같애 그 저기 코카콜라 등으로 보니까 코카콜라 병 같애 그쵸 여러분들 우와 얘는 뭐야 얘는 흰색이야 누구? 흰색 흰색 했나보지 오 세명이야 네명이야 얘네들 얘들 팀 아니야 네명이서 둘 둘 어 느낌 나는데 이거 아 근데 밑에 팀이 다르네 두명인데 이제 그런거지 지들끼리 연합한거지 그냥 괜히 별거 아닌데 저거 쓰고있으면 쫄지 않아? 저거쓰면 쫄아 야 저거쓰고있으면 쫄지 아니 이렇게 했는데 대 엄청나게 저거했어 얘네들 몸집이 엄청 커 어 우리 하려면 해봐라 어떻게 하려면 해봐라 우와 이것도 뭐야 이런것도 있어? 신기한거 많다 어떤거? 모자? 어 모자도 있어 막 어 모자있어 모자있어 이거 말고 다른 모자도 있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리니까 개부끄러워 어 진짜 어 어 야 나한테 막 얘 나한테 무릎 꿇어 막 뭐야 이번에 오빠야? 응 너도 바꿨더라 응 나 마순 흠 흠 흠 흠 흠 마선 아니야 마선? 마순 마순 타이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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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가 아니야 타이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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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타이완 타이완 여캐 있어 여캐 에이 타이완 타이완 암 타이완 어 얘 하나 이름도 여성틱하게 지었네 또 아닌데 얘 아냐 얘? 하나야 하나 하나 얘 얘가 지금 말을 하잖아 아니 걔는 따로 음악 틀잖아 걔는 아 그런거야? 음악에서 나오는데 아 그럼 테이비 소리인가? 어 아니야 다 여자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니야 아니야 좀 얘는 여자 같아 형 하나 모이면 무조건 죽이자 난 여자를 근데 여자를 보면 살려둘 수가 없어 실제 여자라면 살려두기가 힘들어 왜지? 어 누군다 했다 생존 게임에서 여자 만나면 이상하게 죽이고 싶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? 누구한테 초대 건다 나한테 파티 건다 나한테 이상한 새끼네 어 하나 얘 파티 없다 어딨다 2일 2일 지가 만들었어 어 지가 만들었는데 없어 지 혼자 시작하겠는데? 야 혼자 팀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친구 없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친구가 없어가지고 불쌍하네 달리 준비하세요 어 좀 먼데? 반대편인데? 그래? 일단 달리자 그래도 어 달려 달려 야 이거 중앙에 찍고 달리자 아 그래 그래 그게 낫겠다 어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어 어 아 다 드립이에요 다 드립 다 드립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클럽은데 다 문 닫았어요 방송 다 드립이에요 어 하나 먹었어 야 내 앞에 오면 다 찍힌다 야 오지마 오 나 바지 입었다 나 오지마 야 오지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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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거기서 뭐하십니까 가자 빨리 뛰어 뛰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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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 오우 렉바 오 고기 열두개 먹었다 나도 꽤 먹었어 그 와중에 또 그걸 두셨나보네 뭐? 뭐 아이템 먹었나봐 좀 먹었지 바지 먹었어 바지 바지 두개 먹었어 자 먹어 일로와 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어 됐어 가자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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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왜 항상 이 타이밍에만 항상 레이 이렇게 걸리지? 그러게 말이야 나도 걸리네 내 컴퓨터에서 걸리면은 이제 조금 종합렙이랑 보면 돼 딱 서버렙인거 같애 여기는 이제 맵을 안받은거지 맵 자체가 일로 일로 가자 일로 저 위에 언덕 오케이 오케이 딜로포 간다 그쪽으로 음 뒤로포 뒤에 뒤로포 내가 잡을게 나와 내가 잡을게 나와 어어 그냥 가도 돼 아니 고기랑 가죽 아 이득 이득 어 이득 여기 괜찮네 여기 물이 좋네 애들이 어 잡고 갈까? 아니야 도망가서 도망가서 잡기 힘들어 어 그래 갑자기 맨 처음에 브론투한테 그 쳐맞았던게 생각난다 진짜 아크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이쪽에서 내가 이거 잡고 가자 3자리 3자리 내가 어그로 끌게 오지마 와 이거 안 죽네 어딨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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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창 없으면 치지마 창 없으면 치지마 어 창이 없어 어 이렇게 빡센지 몰랐다 빠져빠져 내 창이 맞지말고 빠져 응 미웠어 반마리 더 맞아봤나? 아 뒤에 있다 나와봐 내가 약간 머리냄새가 많이 나나봐 애들이 나한테만 다 꼬이네 어 시체좀 찾아보자 여기 어디갔지? 잠자리 시체 잠자리 시체? 잠자리 시체? 엄청 많을텐데 키틴 좀 캘려고 보니까 잠자리 시체가 없네 잠자리 시체가 진짜 금방 증발하나봐 얘네들 종이징처럼 날라가서 그래 맨날 어 날라 갑시다 이제 오케이 이쯤인데 찾았다 철 하나 찾았다 지금 캐면 안되잖아 또 이처럼 캐 어차피 저 안쪽에 두개 두개가 세개 있는 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 오케이 어 아닌사람있어 아닌사람 한명있어 여기여기여기 곱게인 들고 뛰었다 이쪽으로 내 내 쪽 내 쪽 오케이 어 저쪽 위로 넘어가네 이거 수상하다 이거 어 저 넘어가는거 봤어 넘어가는거 봤어 어어어 넘어갔지 어 넘어가는거 봤어 혼자있나 혼자있는거 같았거든 검 저 검정색 여자였어 일단 여기서 여기서 피자 여기서 지 피자고? 그래그래 어 너 춥네 아 이 소리도 안개져? 안개지는 돌이 왜이렇게 많아 가난해 뭔가가 뭐야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너무 가난해 우리 집 근처 조금 뭐야 그래 그냥 보이게 지워 보이게 지워 보이게 지워 보이게 짓고 이렇게 하고 응 굿뜨굿뜨굿뜨 그냥 여기다 캔다 어 어 캐캐캐캐 어 뭐 캐는데 근데 어 이거 안 캐지네 어 이거 안 캐지네 어 이거 캐진다 어 나이스 철 나온다 내가 볼 때 헝거게임에서 5분의 1정도는 잠자리에 죽을거 같애 진짜 어 그정도는 죽지 않을까 눌렀고 어 깜짝이야 어 우리집 게임이다 와 또 안 캐지는 돌이 왜이렇게 많아 여기 잘 됐어 차라리 집 주변에 안 캐지는게 안전해 워낙에 아 얘네들 추워서 죽는다 추워서 어 수어사이드가 엄청 많네 지금 애들 다 추워가지고 다 죽는거야 게임도 할 줄 모르는 애들 야 내가 그 불 피어났으니까 거기서 고기 먹어 알겠어 내가 로돈한테 죽고 난리났네 쟤네들 응 앙 기멍지 아 여유롭다 인생 인생 여유로와 응 인생 여유로와 이런 삶이 딱 됐어야 됐어 아까 자 지금 딱 좋아? 어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돌 계속 캐올게 어 돌 계속해 돌 캔 다음에 저기 그 캠프파이어 있는데 그냥 떨어뜨려놔 2분 만에 사라질거 아냐 2분 전에 내가 못 캐면 되니까 떨어뜨릴 때 얘기하고 알았어 어우 힘차다 내 캐릭터 목소리 좋다 어 하마야 하마야 됐다 좋았죠 어 무거워 무게도 좀 찍자 이리로와봐 왜왜 여기 하마 좀 잡자 하마 좀 같이 죽이자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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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언제 또 이런 착한 짓을 했대 어 어디가 어디가 뭐야 이거 아 살았었네 어 가죽 좋구요 어 좋아 좋아 고기도 내가 꽤 캤어 고기는 저 안에 다 넣어 오케이 오케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어 사주 경기하고 사주 돌 알았어 알았어 돌 여기 사주 경기하고 여기 여기 돌 있어 항상 조심하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 응 응 흠 이렇게 하고 나무 넣고 철 바로 굽고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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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분에 지금 시작하면 빨라 그렇지 훌륭해 훌륭해 돌이랑 부시돌은 여기다 넣어 그 이거 뭐냐 우리 그 포지 옆에 그 밥그릇도 있거든 어 거기다 넣어 돌이랑 부시돌 알겠습니다 부시돌도 같이 넣을게 뒤에 사주 경기 확실하게 조심하고 어 오케이 혹시 뭐 저기 벼는 쓸모 있습니까 벼 어 거기도 다 넣어놔 저도? 어 알겠어 너 밥그릇에 다 넣어놔 그냥 나중에 쓰던가 아니면 그냥 버리던가 하던가 해 어 이러다 육식공룡 떨어질까봐 무서워 이 집이면 되겠어 우리 너 치지마 스태고 치지마 어 안쳐 안쳐 여기다가 그것도 넣어놓을까 하이드도 넣어놓을까 어 필요한 것들 다 넣어놓을게 그냥 나무는 필요없잖아 나무도 나무는 거기다 넣어놔 화로에다가? 화로에다가 오케이 됐다 아 초초공룡 떨어져? 야 브론또 떨어진다 어 우리집에 떨어져 브론또가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갈거야 갈거야 아 저 옆에 지금 스택고가 지금 누워있는거 저거 죽여야되는데 어 어 일단 다녀올게 나 돌 키울게 불은 또 떨어질 때 깔아 뭉개지나? 아냐아냐 안 뭉개져 어 진짜 그러면 사귀겠다 근데 인간적 돌이 왜 이렇게 안나와? 돌이 왜 이렇게 안나와 돌이면 6개밖에 안나와 다케 다케 일단 있는거 다케 그냥 여기가 조금 저거다 서버가 조금 비싸네 서버가 약간 비싼 서버네 아 스택을 죽이려고 딱 눕혀놨더니 그 위에서 불은토가 떨어져 근데 그거 알아? 불은토는 또 어디 많이 안가 어 꼭 이런데 불은토가 있어요 아 저기 밥주각에 넣으면 불은토 나왔지 어 다 넣어놨어 거기다가 메탈 나올때마다 메탈도 넣어놓게 어 메탈은 그 포즈에 넣어두면 돼 돌 도끼로케야 돈이 더 잘나오나 어 아 그러네 그러네 돌은 도끼야 그럼 어떻게 뭐로케 할까 어 지금은 도끼 알겠어 바로바로 딱 말해 그럼 내가 딱 맞춰살라니까 우리집 딱 찾기 쉽네 여기 브론도 개크네 옆에 있다보면 되겠네 어우 얘 막 똥 느는거 같다봐 어우 어 브론토가 어 이제 브론토 진짜 조심해야겠다 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메탈도 좀 넣어놔? 메탈은 화로에다 넣어야지 어 돌 넣어놨고 메탈 지금 나오는것들 여기다 알아서 다 넣어놓고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순조로워 지금 어 지금 아주 좋아 지금 목말라서 미친다 캐릭터가 목말라서 미친다 캐릭터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이 더러운 브론토를 어떻게 없어야지 하필 나와도 왜 브론토 스테고나 맘모스 이런거는 그냥 진짜 그냥 차라리 키워버리면 되는데 그러고보니깐 헝거게임에 브론토 테이미에 온 사람은 없어 너무 느려져 흠 아 위험한데 얘네들 꼬리때문에 아 얘네들은 일반 몸보다 꼬리가 더 길어가지고 야 뭐 샅다가 꼬리치면 진짜 샅간다니까 얘네들 그게 너무 싫어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후려칠 때가 있어 진짜 지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거기에 스플리시 데미지 맞잖아 스테고 죽여야겠다 스테고 죽여야겠다 스테고 죽여서 아 뭐야 그렇지 이 자식 일로와 좋았어 아 드디어 아까 기절시킨 스테고 잡을 수 있네 비상식량이네 거의 비상식량 진짜 브론토도 한 마리 크게 잡으면 정말 어 식량 걱정 따위는 없을텐데 우리가 테이밍을 했다면은 브론토 잡을만해 만약에 테이밍 쪽이었다면 야 스테고 한 마리 잡았는데 3업했네 어 게이드 어 스테고 되게 빵빵하다 얘가 게이드 섬유 넣고 아 근데 지금 저거 소리들린다 뭐 내가 키티나무 만들어줄테니까 이거 입어라 오케이 지금 아직까지 발이랑 못만드니까 그거 좀 있다 있고 그거는 어 돌 넣어놨고 입어 입어 지금 입어 지금 만들어놨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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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개밖에 없네 지금 3개밖에 없어 내가 지금 3개밖에 못만드는거잖아 어 오케이 이제 곡괭이 이렇게 할게 놀 오케이 플린트가 많이 없으니까 어 어 잠자리 잠자리 아 놀래라 잠자리 실체가 안보여 괜찮아 이제 키티 필요없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지금 이제 13명 남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 힘차다 목소리 힘차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메탈 곡괭이 나야되는거 아니야? 근데 인간적으로 나 지금 하고 있는데? 메탈 곡괭이로? 여보세요 어 난 없잖아요 아 잠깐 만들어줄게 그럼 기다려봐 어 나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진짜 열심히 계속 돌 많겠네 자 곡괭이랑 그거 들고가 그래 어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이거 어디요? 거기 안에 거기 말고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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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돈 이거 저기 그것도 씁니다 다 써 다 도끼 줬어 도끼 줬어 비켜보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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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 어 그런건 바로바로 얘기하셔야지 진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 돌 몇개있어? 돌 16개 아 오케이 돌좀 더 있어야돼 어 돌 많이 캐울게 돌 바닥에서 줍는것도 빨라 밑에 일반 돌같은거 많거든 어 메탈 많네 메탈 많이 모질러 우리 우리 둘이서 곧 장총 쓰려면 샷건 쓰려면 둘이서 샷건 쓰려면 한 140개인가 그러니까 내가 돌 많이 했다가 넣어놓을게 내가 메탈을 캐야되는데 계속 돌 캐고 있어서 그래 지금 내가 메탈이 이제 저런데서 좀 많이 나오잖아 돌 그냥 일반 아니 저기 뭐야 돌이 나오는데 메탈이 다 다르니까 지옥이 목재 20개 오케이 일반 돌 캐깨 나는 일단 돌 위주로 내가 돌 담당 형이 철 담당해 어 나 지금 철 좀 많이 캐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되네 갑자기 집이 좁음을 느낀다 돌 많이 캐서 돌 150개 캐었어 돌 그 안에 넣어 그래 넣어놔 어 다 넣어놨어 그래서 저거 어디다 넣어놓을까 갑자기 하이드는 여기다 넣어놓을게 하이드는 여기다 넣어놓을게 하이드는 여기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오케이 넣어놔 파이버도 여기 넣어놓을까? 응 오케이 어 이 브론트도 왜 이래 내 옆에 임산부가 있대 뭔 말이야? 너너너넛 아 시청자가? 하하하하 내 옆에 임산부가 있대 레알 임산부 안녕하세요 임신 6개월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어? 어 6개월 6개월이야 이름은 조마순으로 지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마순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순이 정말 크게 되래요 애아빠는 지금 옆에 있어요 저기 지금 윌 나갔어 지금 아냐아냐 잘못 모를걸? 애아빠 애아빠 저기 있네 저기 아니걸 아니걸 어 저기 계시네요 아닐걸? 어 저기 그 삼시새끼 한번 갑시다 삼시새끼 삼시새끼 안 그래도 다시 한다던데 응 그러고보니까 아닐거는 뭐야 나 버리는거야? 하하하하 어 이래서 한국남자들이 안돼 어? 돌 개맞네 목재 섬유 가죽 이 정도면 돌 충분하지 않아? 덕해 와야돼? 야 얘를 죽이자 브론토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뭐? 어 내 화를 났네 아 돼지 돼지 아 돼지 죽여야되는데 브론토가 가렸어 어? 잠깐만 브론토 지금 피났어 어 근데 우리 집 무너지겠는데? 분명히 이거 돼지치다가 우리 브론토 친다 이거 어 건드리지 말자 아뇨 나 할 수 있을거 같애 내가 할게 아뇨아뇨 돼지 기절시켜야돼 아 기절시킨다고? 아 진작에 말을 해야지 내가 때렸는데 때렸다고? 어 어디갔어? 저기로 가고있어 이 얘기는 그냥 못 죽여 아뇨 구석에 끼게 해야된단 얘기 아니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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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어 내가 갖고 올게 내가 책임지고 갖고 올게 그렇지 나이스다 뭐 와와 그냥와 그냥와 어 어 잠깐만 어 가면서 가면서 봐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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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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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가죽 가지고 와 가죽 어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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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캐야되나요? 가죽은 도끼로 캐야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34분 1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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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 이거 실태가? 캠프파이어? 누구 캠프파이어가 여기있다 캠프파이어? 어 터진 캠프파이어 아까 갱거봐 가죽 가죽 개마니 캐서 95개 캐서 이게 누가 누가 지고 있는거지? 어 잠깐만 근데 길이 어떻게 된거야 아 수정 캡 수정 크리스탈 어 길이 아 오케이 아 브론토 때문에 길을 찾네 하하하하 브론토 야 브론토 돌 위에 올라가있는거 봐 어 그래 이게 딱 우리집이야 브론토가 있는 저기가 우리집이야 또 세마리가 지금 머리 꼬라박고 있네 어 가죽 넣어둘게 여기다가 가죽 170개야 개많아 인정? 인정 어 인정 인정 개 인정 목마른다 나루쿠베리 먹어야겠다 그거 먹으면 가는데? 어 뻥이지 죽어먹어서 기절이야 그러면 내가 깨워줄게 그 룬님 그래 하루 이틀 아크방송한 얘기하지마세요 하루 이틀 아크방송합니까 지금? 원투데이 하시나? 어 원투데이 하시나 진짜 랩터? 랩터에 죽었어 이 시간에? 불쌍한 인생들이야 저거는 남의 랩터 아닐까? 아냐아냐 킬 바이 랩터 뒤에 레벨 있는데 그거 팀이 없는거 보니까 야생 랩터에 간거야 저거 아직도 돌캡니까? 어 지금 뭐 저 아무거나 캐고 싶은거 계세요 어 돌캐겠습니다 돌 말고 플린트 캐 플린트 아 플린트 알겠습니다 플린트 캐겠습니다 안나온다 어 가짜돌이야 이거? 가짜돌 있어 여기 가짜돌 어 뭐 가짜돌이 있네 나무 어딨어 나무? 나무? 나무는 안겠지 나무 없어? 이건 제 나무는 조금 절로 가야되네 돌지역 아니네 어 플린트 많이 나온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우 목말라 그치 여기 진짜 아차 잘못하면 브론트 쳐가지고 다 나가리대 어 그치 브론트가 이제 돌멩이에 이제 뚫어가지고 자기 꼬리가 넘어가다가 그 꼬리 치는거지 이거 브론트 한번 잘못 치면 우리 여기 있는거 다 부러져 그치 응당이지 한미 끌고 나가서 자살하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어 자살? 여기서 자살? 그렇지 그럴거면 그냥 차라리 더 부르뜨고 다시 만들어 자살하면 끝날 한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명이 희생이 있는 법이야 맞아 희생하기 전에 이미 저거 다 부러져 다 부르시고 난 다음이야 그치 헝거게임을 안해보셨어 헝거게임을 루님 항상 어 잘하셨습니다 희생할 마음을 가지세요 알겠습니까?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어 알겠습니다 예 샵건 두자로 바로 뽑았고 예예 예